만일 검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명계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뭐 이제 자기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 얘기는 했고 그동안에 이제 체포동의안 계속 이제 특히 민주당 관련 인사들 부결시키면서 비난 여론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가결표를 던져준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가결표를 던졌냐 지난번에 이제 뭐 이거 실명으로 하자 그래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는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넘어오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수님이 어떻게 보시니까 만약에 넘어온다면 당 차원에서 뭐 당론 이런 거 없이 의원들이 알아서 또 부결시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당론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채포트권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대표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의청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얘기 내용들이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의 야당을 해서 항의하러 온 태용호는 빼고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하러 오신 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과연 정치의 도리가 있고 정치의 어떤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극렬하게 서로 부딪히고 논쟁이 되더라도요. 단식하고 있으면 다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구속돼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정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식을 저렇게 오랫동안 14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 최장기간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동정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명계도 엄청 부담됩니다 저러면. 저기서 만약에 표기란 나왔는데 동의를 해주고 찬성을 해준다?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정하거나 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지를 모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의총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논의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오히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부결이 돼도 또 좀 세임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부결되면 또 방탄 국결라고 공격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왜 안 지키냐라고 또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뻔하고요. 그럼 100%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저게 이제 가결이 되면 물론 가결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 아까 이종훈 평론상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국민들은요. 저런 상태에서도 동정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14일 야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14일이나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가부개까지 보내겠다고 그걸 통과를 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결이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 복잡할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결되면 당연히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결하는 걸 더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부결이 돼야 더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부결을 더 원할 텐데 뭐 찬성표가 더 나와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에 지금 부정석이었던 분들도 막상 또 동정론이 좀 생길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치적 셈법이 있어서 단식을 했다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데 단식을 장기간 한 끝에 건강에 뭔가 이상이 들어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 구속을 강행하려고 된다. 이 그림 자체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로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걸 검찰이 확보했으면 이미 법적 조치가 다 끝나고 재판 진행되고 이래야 지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안들이 별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건 유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뭐 사사시 뒤지른 거 이런 거는 좀 이건 역시 좀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많이 고려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이제 통상적이면 하는 것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극복 C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